추가입니다. 대파요. 대파? 네, 대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파는 새로운 호라이파네. 맛있어져라. 두 개 말로 해야 돼, 말로. 파기름 두 개. 첫 번째 강대파. 네. 호동이 형 파이팅. 파이팅. 고맙습니다. 땡큐 브로우. 옙. 렛츠고 브로우. 맛있었잖아.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들어가야. 자, 천천히. 천천히. 맛있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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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집니다. 손님들아 평화 한번 받아보세요. 고기. 와우. 넓다. 맛있어. 고기. 고기. 고기를. 고기. 고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응. 아까워서 안 무시하시면 돼야 돼. 맛있다. 아까워서 안 무시하시면 돼야 돼. 아까워서 안 무시하시면 돼. 어떠세요, 왜? 맛있어. 냉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개선이 돼야 되니까. 맛있는데. 맛있어요, 괜찮아요? 수근아, 강대파. 수근아. 강대파 물어봐. 좋으시답니다. 맛있다고 냉정하게 얘기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 맛있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자, 자신감 받았어. 우리 자신감은 역시 손님이 주시네. 날씨 맑다, 오늘. 가을 날씨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다. 가을이요? 저 기르기야? 날아가는 거? 떼지어서? 기르기르. 정봉오리 아니야? 오리야! 오리! 어떻게 오동요. 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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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지고기가 다 남는구나. 돼지고기 다 나갔다고요? 돼지고기 다 나갔다고요? 돼지만 싹 골라하면 돼지. 왜 그러지? 사람 성향이지. 사람 성향이야. 강대파에 돼지고기만 싹 남기셨어요. 성향인 것 같아, 성향. 돼지고기 안 드시는데. 기름은 좀 많이 들어가요. 돼지고기가 어떻던가? 기름이 굉장히 많아요. 기름이 돼지고기 많아서. 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늦게가.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방이 딱 들어갈 때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렸는데 그걸 딱 지져가시니까. 지방이 많았대요. 그래요? 그 부위가 많았대요, 지방 부위가? 너무 비계가 많아. 어, 비계가 많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딱 잡았는데. 이렇게 딱 잡았는데. 여기 딱 이 부위가 나가고. 이 부위가 나가고. 이게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거는 가운데 부분도. 근데 삼겹살은 지방이 없을 수가 없어. 내일은 앞다리살로 하세요. 삼겹살 하지 말고? 앞다리살이 더 좋대요. 아, 그래? 불고기용 앞다리살.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자. 네, 앞다리살. 다 맛있어요, 솔직히. 어, 강호동이 먹는 한 조각 피자예요. 무슨 소리였지?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규현이 형 피자 저거 계속 봐야 돼서 나와서 체크를 못해서 피자들은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훈아. 우리가 정신 없어서 피자 나갈 때 체크를 못 하거든? 못 할 때가 있거든? 너가 해줘. 부채살은요? 부채살 다 나갔어요. 2번, 7번? 네. 네. 치즈 많이 들어가면 다 덮기가 힘든데 많이 넣어주고 싶으니까. 집. 모든 조리법이 버섯 재키러워요. 어묵. 오직. 1번. 2번. 구국은 guilt. 빼먹죠, 걸깃. 네, 맛있습니다. 저희 쪽에 주이기 많아. 저희 쪽에 주이기 흥이기 때문에 맛있을 수 있는데. 우리 쪽에 주이기 때문에 이제 제이크가 우물을 넣고. 고춧가루 고전하는 자세 고춧가루 괜찮아요? 완두콩이랑 밸런스 맞죠? 이거 보고 싶었어. 뭐지? 맛있어? 응.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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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맛있게 먹었어요. 이게 아웃해ウys. 동네시아이. 진짜 알게 된 맛이 나. 사이에, 굿. 고기. 사이에서. 물. 물. 굿.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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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니까 나를 해야 될까? 한 번에 두 개씩 되네 왜 못 한다고 그랬어? 아니 작은 건 해요 큰 건 큰 게 안 돼 큰 게 마르는 예전대로 컷팅 안 할게요 왜요? 전에도 안 해서 나갔잖아요 근데 그건 왜 해요? 이거는 스페셜 다 해요 그러면 다 해요? 강호동만 그냥 기본으로 나가고요 그건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해도 돼요 지금 피자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것만 나오면 피자 없어요 아 네 설거지 좀 할까? 어? 뭐야 부채살이 하나 더 있어? 어 부채살도 있네 부채살 시키셨대 부채살 하나랑 이수근 고르곤 어? 언제 들어왔어? 부채살 몇 분이면 돼요? 지금 들어왔는데요? 그거 얼마라면 될까요? 한 5분? 5분? 땡큐 하나씩 하나씩 6번 강호동 고르 추가요 이건 고르라서 고르게 피자 치즈를 고르곤 졸라요? 네 요렇게 요렇게 남매 네 그렇죠 요렇게 남매 아저씨 알아요? 모르죠? 아니요 알아요 아저씨? 와 삼촌이랑 오 착해 이렇게 착하게 예쁘게 말을 해 어? 아저씨가 적어줘야 되겠다 선물 비둘기 선물 줘야 되겠다 비둘기 나온데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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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 나왔습니다 네 뜨거워 와 진짜 잘 익었다 이야 이야 강호동 조각회자 나왔습니다 우와 우와 디저트 꾸조 몰랐다 누나 꾸조 봐봐 꿀 같이 찍어두시면 맛있어 네 네 아기들 리액션이 어머니타다 진짜 와 진짜 그래서 저기 교현이가 만들었다는 얘기 안 하고 강호동이 만들었다고 전달이 어린이들은 가장 진실합니다. 이거 나머지 다 언니꺼야. 언니 들고 먹고 하나가 들고 먹는 거야. 이게 언니꺼야? 언니가 저거. 흥얼이 먹고 있는 거. 뭐라는데? 일단 먹고 자를까. 이제 빙수만 먹을 거야? 신면 누룽지 파. 내가 싫어하는 파. 내가 싫어하는 파. 어머니야. 팥이 안 들어가는 게 그러면 아이스크림인가? 물어볼게. 팥 진짜 맛있다. 팥이 보통 팥이랑 달라서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팥을 맛볼 수 있게 조그만한 거. 감사합니다. 신머나 이거 한번 먹어볼래? 맛있을 건데. 이놈아. 이놈아가 먹는 거야. 이놈아가 먹는 거야. 그러면 팥빙수를 시켜도 넣을까? 어, 이거 진짜 잘 되는데. 음, 딱 맛있는데. 맛있죠? 네. 맛있어요? 네. 아, 지현이 형 이거. 빙수 너무 좋아요. 그렇지? 네. 장난 아니지. 너무 좋아. 50 딱 뛰렸더니. 그러니까. 완벽해. 청결. 내가 묻어있는 거 먹으면 완전 맛있어. 빙수. 어, 표정 나. 어, 표정 나. 하늘과 누클리야, 누클리. 빙수. 빙수. 빙수, 인기 맞나요? 네. 정말 맛있어. 도전주야. 팥들은 어제 반수예요. 예. 예. 아. 나. 네. 예. 예. 아, 고마워. 스타 팬이에요. 짱이다. 오늘 잘 돌아가고 있니? 큰 문제 없어요. 파스타가 빨리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한 3분만 유독 기다리지 않고 뭐가 하나 딱 나와주고 일단 뭐, 뭐가 또 파스타가 나와주고 피자가 나와주고 돼지걸 또 바짝 익히려고.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그죠? 네. 그럼 이게 이 순서 딱 맞아. 베이컨처럼 딱. 네. 고구마저 익혀. 그래, 이게 바삭바삭한 느낌이 이게 우유하고 맛나가지고 이게 탁 씹히는 건 작은 맛도 고소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 넣고 센 볶을 확 한번 이렇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반쪽, 숟가락이 좀 작아져. 조금 이 정도 넣어도 이게. 이게 제일 좋은 레시피 같아요. 대파예요? 대파입니다. 최소한 나의 촬영이었어요. 50만000원. 10만000원. 32만000원. 아빠가, 남동시의 조선이도 맞습니다. 10만000원. 10만000원. 아까 제가 동생으로 왔는데 개선에 분많은 걸어가서. 2만000원. 생각보다 15만000원. 렌던 데스킹. 대략으로 인해고요. 10만000원. 고맙습니다 계란을 풀어도 이렇게 되세요 맛이 어떻습니까? 너무 맛있습니까? 저 대전에서 대전에서 아 진짜 제가 한참 안 보셨거든요 그래서 일석이 되면서 영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 고기 리스트에 강호동수 보는 게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원 있는 건 아닌데 제가 하도 강호동수 맨날 얘기해서 엄마가 고개해준다고 그 전부터 아침에 막 정신없이 왔어요 내가 뭐라고? 아니요 저는 오늘 진짜 2분을 해봐야겠어요 아무튼 눈물 날라 아 진짜 눈물 날라 그러는데 눈물 날라 그러는데 그냥 흐르기 싫어요 그래서 막 아프면은 저 강호동수 나오는 거 푸드푸드 호동이 보이소 호동이 계속 기운 더 드릴게요 호동이 보이소 호동이 계속 기운 더 드릴게요 얼른 씻기 전에 드세요 너무 맛있어 진짜 정성 가득 정성 가득 뜯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갱갱갱이 아닌데 고맙습니다 고생이에요 어디서ечат니... 고생이에요 대 파 하나 강 대 파 네 그러면 이수구이 있겠네요. 호동이 형 오셔? 어? 자, 친결. 친결. 지훈아. 네? 어. 지훈아. 일부터 해봐. 형이 계산을 해. 일부터 해봐. 일부터 해봐. 딱 끝나고 해. 형이 계산을 해. 아프셨는데 우리 방송 보고. 어. 진짜? 그때 또 어미 좋아졌대. 맞지? 그때 한다. 호동이 형님이 계산하셨어요. 호동이 형님 계산하셨어요? 어머니. 사드리고 싶다고. 대접하고 싶다고. 호동이 형님.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호동이 칭찬하는데 나는 눈물이 나는지 몰라. 여한이 없어요. 이제 방어덕이 공부하는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해를 못 해요. 제가 방어덕이 공부했다고 하고. 행복하세요. 행복해요. 행복할게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아들님도 화이팅. 화이팅. 가보겠습니다. 어? 하이파이브 할 수 있어? 안 멈췄다. 안 멈췄다. 안 멈췄다. 안 멈췄다. 안 멈췄다. 안 멈췄다. 우와, 맞았다.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조만간 하면 순조로기 잘 돌아오고 있나? 무난해? 네. 굿. 설거지하는 거 쳤나 봐요. 제가요? 이런... 너 욕, 욕 톤도 금지해요, 이제? 예. 욕 톤도 안 돼요? 예. 카메라에 손도 한 번 이렇게. 안녕.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거 빼고 다요. 뭘 빼고 다요? 이승훈 한 판 빼고 다요. 이승훈 한 판 빼고 다요? 네. 7번 주문 좀 많아요? 네. 짜무엘스 나왔습니다. 이거 뭔가. 안재우 씨가 하나. 안재우 씨. 이거 계란. 어? 어? 나 먼저 먹는 낫대. 맞지세요? 우리 지혜기 좋아해 피자. 유당불레 찍 있는데 지혜기. 자를게요. 강, 대, 파! 이런 말은 처음이에요. 아, 뜨거워, 뜨거워.